강아지 여기 백... 그럼 옆집은 괜찮대요? 네. 아 근데 지금 싱크대에서 내려가는데 헷다 씌었으면 욕실로 올라가요? 싱크대에서 물을 쓰면... 다 올라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 이게 옷인데... 아우씨... 이거... 방금 올라오고... 지금 왜 에어컨 물 떨어지는 거지? 여기 안 나가면 어차피 옆집도 올라오게 돼 있어서 이건 아닐 거고... 이건 아닌 거 같아... 흠... 혹시 몰라서 이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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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랩싱 넣어볼게... 흠... 흠... 그래도 차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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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지 충전 했는데요 왜이러지 네 맞습니다. 밖에 메인 보고 왔어요. 오토바이 통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힌 건 아니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밖에 나와봐 뭐야? 저건 어떻게 일어난거야? 뭐 있지? 석션을 해야 되나? 왜? 아예 앞에 뭔지 모르겠네 아예 이러면서 다 찼는데? 네 여기 기름이 좀 사포트 주세요 사포트? 네 사포트 꼭 찼수 왜 이렇게 왔지? 왜 이리로 나가지? 뚫어봐라 여기서 누를게 어? 얘는 또 금액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줄게 침끝에 물 틀어줘이 세탁시 저거 빠지나 가봐요 지금 빠지 싱크대에 물 틀어놔요? 아니 아니 물이 다 찰거든요 일단 꺼봐요 물 빠진 다음에 4시간 보고서 기름 얼마나 했나 보고 확인하게 네 다시 차거든 지금 다시 차 다시 차 지금 내신 빼봐 다시 차고 있어 좀 막혀 오케이 브레이크 잡아줘 브레이크 잡아주고 얼마큼 받았어요 세탁신에? 다시 찼어요 차스 끄요 다시 막혔어요 지금 상상 히트 밑에 싱크대 파 있잖아요 잠깐만 싱크 대 밑에 일단 배관 어디 있나 밑에 오픈 해줘 봐요. 안 되면 거기도 찔러나 봐야 돼. 저거는 해. 이제 물 틀어져 볼래요? 네 물 틀어져요? 네 물 틀어져요 물 틀어져요 물 틀어져요 물 틀어져요 물 틀어져요 물 틀어용 물 틀어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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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싱크대. 여기가 싱크대. 한번 물 틀어볼래요. 항상 욕실도 잘 안 내려갔죠. 여기도 항상 차있었죠. 여기가 나가는 메인인데 깨끗하죠. 여기는 깨끗해요. 여기는 깨끗해요. 지금 8m, 9m. 여기도 옆집이랑 같이 나가서 옆집이랑 같이 나가는거에요. 여기서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거꾸로 오면 거꾸로 오면 거꾸로 오는거에요. 오다보면 배관 시공을 잘못한거에요. 오면 올수록 물이 차있어요. 보시면 점점 차죠. 배관의 기울기가 거꾸로 되어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싱크대에서 기름을 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동안 계속 막혔던거에요. 아직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기름 다 제거해드릴텐데 오다보면 집중을 막혔던 구간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면 저기 물이 와야만 흘러가는거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동안은 여기 기름이 굳어있었던거에요. 특히 요 구간 그러다보면 배관이 선 넘어가는거에요. 즉, 여기서 여기가 언덕인거에요. 결국에 배관이 언덕인 셈이죠. 다음 물이 와야만 물이 내려가요. 자, 보시면 이걸 반대로 보시면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닥이고 위구요. 그 다음 물이 와야만 떠내려가는거에요. 그동안 막혔던게 요 구간에서 계속 막혔던거에요. 지금은 기름을 다 제거를 해서 계속 떠내려가는거에요. 이제 막힌건 없어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배관에 물이 그냥 차있잖아요. 막힌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세탁실하고 여기가 세탁실하고 만나는거에요. 저쪽이 저쪽이 좌측으로 가면 세탁실인거에요. 네. 차있었죠? 네. 지금 떠내려가는게 차잔! 찬 다음에 떠내려가잖아요. 네. 네. 이제 물이 희석되니까 깨끗하니까 이제서야 보여지는거에요. 네. 배관들이 보이잖아요. 네. 공사를 잘못한거에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또 막힐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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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인게 지금 일단은 보시다시피 막힌게 하나도 있어요. 막힌거 다 갈아 놔 가지고 다 뚫렸는데 전혀 네. 지금 어떻게 다니면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 싱크대 만나고 저쪽에서 저쪽에서 세탁실에서 일로 와요.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가서 저 옆집으로 가는거에요. 네. 여기서 이제 꺾이는거죠. 그래서 꺾여서 들어가서 저기 보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서 많이 막 여기서 막혔던거에요. 기름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조금 일부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기름 있잖아요. 요거 갈아 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거에요. 이거요. 이거 제거해 드린다고. 기름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갈아 드린다고. 요거 갈아 드릴거에요. 그러면 좀 나을 수는 있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기름 다 털어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름 버리시거나 물을 많이 버리셔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막힌거에요. 이거 털어내야 돼요. 반이 막혀 있잖아요. 반이 막혀 있잖아요. 완전 기름 터널이잖아요. 일로 와봐. 이것도 같이 봐봐. 하하하하 일로 와봐. 이거 봐. 이거 봐. 신기해. 요거. 양날이. 와. 양날 오랜만에 쓴다. 지금 한 1m 정도가 꽉 찬거에요. 1m 정도. 1m 정도. 1m 정도. 1m 정도. 안쪽. Cost. 이리로 가잖아. 반대로 들어가자. 돌려서. 돌려내는거에요. 반대로 들어갔잖아. 세탁실로 가는거거든요. 폐아도 방향을. 원래는 세탁실에 넣으면 또 좋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 시간 봐야죠 내 시간 여기서 보고 지금 이렇게 가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돌려봐 돌리면 손으로 밀려두면 젓가락 갈거에요 안왔어요? 잠깐만요 오고있다고? 응 달리면서 오고있다 잠깐만 다시 여기선 넘지 꺾여서 가니까 잠깐만 어느쪽에서 왼쪽에서 오고있는거 맞는거 같아? 그죠? 그게 맞지? 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지나갔어요? 어 오케이 이쪽에서 온거 맞죠? 갑자기 흑창물이 쫙 이루면서 맞네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시간 꺾어주는거야 그래서 어디있어 아까 들어간거 여기 있잖아 여기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가를테니까 제가 가를테니까 내 시간 내 시간 길게 길게 해도 되고 내 쪽으로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에서 같이 아니면 내 시간 이쪽에서 같이 왜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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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일로와 이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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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갔지 아직 안 해? 한 번 더 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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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